바람난 내 남편을 죽여달라 내 남편을 죽일 때 상관이어도 병신을 남들어달라 그녀들은 상관이 없다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달라 바람난 남자도 죽이고 애인도 죽여달라 중요한 건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은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지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인생에 관여를 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써놓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거 솔직해야 되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건 스탠다드야 그리고 굉장히 애틋하고 애절해 그 중에 하나가 떠나간 남자를 돌려주세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나를 버리고 떠난 남친이 연락만 와도 좋다 카톡이라도 오게 해달라 뭐 이런 거는 이쁜 거야 이건 기본 두 번째는 내 바람난 남친의 여자를 죽여주세요 이거 되게 섬짓하지 남친은 아무리 돌아봐도 돌아올 기미조차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여자를 죽여달라 그녀들은 상관이 없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달라 바람난 남자도 죽이고 새로 생긴 애인 애인도 죽여달라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처녀총각이 의뢰를 하는 거면 진짜 지금부터 살벌한 거 바람난 내 남편을 죽여달라 내 남편을 죽일 때 상관녀도 병신을 만들어달라 뭐 이제 유산 때문에 뭐 남편, 시어머니, 시아주머니, 형님 그러니까 싸그리다 죽여달라 아니면 가성을 파괴해달라 유부남을 사랑한 여자가 봄마누라를 띄워달라 내가 그 자를 찾아겠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들을 때마다 현타가 오기는 했고 아 이 정도로 지금 현대사회가 개판인가 이런 묘구한 느낌도 받았고 중요한 건 충분히 그렇게 할 능력은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지 제가 얼마 전에 뭐 두 달 된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인생에 길루를 타보게 관여를 하겠다 라고 공식적으로 커뮤니티나 카스 인스에 써놓은 게 있습니다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알고 있을 거야 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내 글을 읽는 걸 아는가 느껴야지 느껴야 깨우치고 안다면 느끼게 해주는 것 또한 나의 능력을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고통을 받는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도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은 거 그거 인간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제작에는 나도 그러는데 수련을 안 한 일반인들은 더 많은 고통을 더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저주를 하겠죠 근데 한편으론 이 모든 인연법의 시작은 전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을 알고 그 전생에 서로의 빚을 갚아 나가는 현세의 삶을 좀 성숙한 자아로 받아들이고 인연법을 이해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것이 제일 나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든든한 수호로 나의 능력을 세상에 펼치면서 더 많은 환원을 하면서 가끔씩 뭐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허수하게 반을 꽂아 보겠습니다 나니까 가능한구나 여러분 따뜻한 가을 되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